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증시의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피크론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죠? 약속이 낳은 것처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보물터짓이 나왔습니다. 제이피 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도 경제일의 허리케인 얘기했고요. 레리핑크 블랙록 CEO는 공급충격발 공포를 얘기했고요. 주원 왈드론 골드만삭스 사정은 전례없는 시스템 충격을 우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전염병처럼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고품이 풀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경쟁이나 한 것처럼 긴축 카드를 내놓고 있고요. 그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여전합니다. 긴축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 부근에 왔고 긴축을 해도 최소한 미국 경제는 버틸 것이다 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피크 인플레이션을 한번 엿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하강은 있을 수 있어도 리스테션은 있을 수 있어도 바닥을 치고 들어가는 디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가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고요. 이 희망을 계속 돌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부의 지표와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일 금요일에 나오는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에 미국의 5월 CPI와 중국의 PPI, CPI 그리고 유럽연합 ECB의 통화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분분합니다. 몇 가지 참고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미국 중앙에 가장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PC 지표로 보면, PCI의 헤드라인 지표를 보면 1월, 2월, 3월, 3월에 정점을 찍고 4월에 6.3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인 2월과 거의 그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 좀 정점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금리 정책의 핵심 참고 지표로 쓰는 코어 PC, 근원 PC 기준을 보면 1월, 2월에 정점이었고 3월에 떨어지고 4월은 4.9, 심리적 저항선은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정점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근원 PC에는 뭐가 없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에너지와 음식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PC는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의료비 비중이 너무 큽니다. 개인의 소비, 개인의 포커스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PC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비판이 나고 있습니다. 패드가 PC 보다가 인플레이션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PC 말고 CPI로 볼까요? 근원 CPI로 보면 2월 6.4, 3월 6.5, 4월 6.2, 2월보다 전쟁 전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인플레이션 정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CPI, 전체 CPI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데 이것도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보여준다면, 다른 지표 3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면 정점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CPI는 원래 PC보다 사실 근거가 약합니다. 신속할 뿐이지 정확성은 PC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인 침공으로 인해서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빠른 물가 상승기 때 CPI가 PC보다 그 추세를 잘 반영하고,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기름값과 곡물가, 중고차 가격을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CPI, 헤드라인 CPI를 요즘 유심히 보고 있죠. 이걸 보자면 1월, 2월, 3월 픽프치코, 4월에 8.3이 내려왔는데, 2월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예상치는 8.1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아서 인플레이션 정점 안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럼 과연 10일에 나오는 5월 CPI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먼저 몇 가지 근거를 봐야 됩니다.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느냐. 시장 예상치는 지금 8.2에서 8.3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월과 비슷한 수준, 우크라인 전쟁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거의 서프라이즈급, 인플레 피크 아웃론은 더욱 힘을 넣을 수 있겠죠. 반대로 좀 애매하게 나오거나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8.2, 8.3보다 높게 나온다면 또 CPI 쇼크, 3월 때처럼 CPI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게다가 5월의 전달 대비 성승률은 지금 0.7%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건 4월보다, 4월이 0.3%였는데 이보다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영향을 좀 주겠죠.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CPI GP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경기 침체 논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긴축 다음에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관점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기 경착륙 욘인데요. 하지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하강은 있을 수 있어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최소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패드 인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죠. 리세션과 디프레이션의 차이는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의 이웃이, 너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리세션이고 너까지 일자리를 잃으면 디프레이션이라는 거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면 디프레이션이고 어느 정도 약간 후퇴하면 리세션이라는 건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실업률이 치솟을 때, 일자리를 다 잃을 때 침체, 경기 침체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었죠. 2분기에는 성장률을 그보다 회복하지 않겠냐 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편이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수급이 불일치되어 있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데 그래서 긴축을 하더라도 실업률 상승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패드 파월 의장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패드 의사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많이 안 오르고 긴축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약간 됐다가 버틸 것이다. 미국 경제는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인플루엔이션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패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신중합니다.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인플루엔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모두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오판에 따른 거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하겠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이 대표적인 예외였는데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트 연은 총장 이런 얘기를 했었죠. 6월에 50pp 올리고 7월에 50pp 올리고 9월에는 좀 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멈출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열렬히 환영하면서 반영을 했죠. 하지만 지난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장 올해 투표권자죠. FMC 투표권자인데 이 사람도 불을 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상 쉬어간다는 근거를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얘기를 했고요. 메스터 총재도 5월 고용보고서 상당히 강력했지만 우리의 기존 정책이나 입장을 바꾸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드의 입장은 이렇고요. 이번 주에는 패드 외에도 미국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합창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우선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예고를 했죠. 7월에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50pp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ECB 외에 호주, 칠레, 인도, 러시아가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러시아를 뺀 호주, 인도, 칠레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러시아는 금리를 여전히 거꾸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도 나오는데 9일에 나오는 5월 수출입 통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성으로 수출은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하고 수입 증가폭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 뿐만 아니라 중국의 CPI, PPI도 잘 유심히 봐야 되겠죠. 이미 정점은 찍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공세령 때문에 많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제활동, 중국이 재개가 하니까 이것도 지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다가 인플레이션 정점 론 여부를 CPI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도 대표 변수는 유가가 되겠죠. 미국이 러시아와 한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과 외교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바이든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열렬히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내용이었고요. 지난주에 많은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감동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 질문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파도님께서는 중국은 순 채권국인데 달러 표시 채권도 얼마나 발행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표를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채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GDP 대비 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신흥국의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페드가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죠.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중국인데 페드가 이 채권을 투자를 포기하면 이런 애큐티를 하면 이걸 사줄 사람이 필요한데 후보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당한 어려운 관계가 간 상황에 있죠. 당연히 에나 약세도 있고 중국은 미중 관계 그리고 위안화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겠느냐 결국 이런 매수세가 부족해지면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아니냐 이렇게 이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처스 나이프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체감 경기는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주유소 갈 때, 마트 갈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더 깜짝깜짝 놀랄 건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 물건값이 올라가는데 미국의 소비는 여전하다, 식당은 바글바글하다라는 게 저는 더 놀라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어려움은 아래에서부터, 서민들부터 겪게 되잖아요. 아직 미국 중산층까지는 소비 파괴가 오지 않았는데 더 물가가 오른다면 과연 미국 중산층들도 수요, 소비를 파괴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P님께서 경기가 나빠지면, 인플레이션 떨어지면 긴축이 좀 잦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준희영님께서 MBS 모기지 채권 매도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MBS는 대부분 30년, 40년 장기 채권이어서 만기 도래한 채권이 적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부터 QT 양적 긴축을 하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MBS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채죠, 미국 국채. 그래서 미국 국채는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투자하지 않는 형태로 QT를 하는데 MBS는 그러기 상당히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FED가 QT를 하는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도입니다. 이번 달에 475억 달러, 9월까지 475억 달러, 그 이후로 10월부터 950억 달러를 하는데 매달 그건 한도예요. 최대한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항상 금리 인상의 어떤 부수적인 요인, 부수적인 수단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건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MBS는 만기 도래의 물량이 좀 적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맞출지는 실제로 채권을 팔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오리님께서는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낮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CPI 구성 항목 관련해서 미국의 CPI는 집값 상승분이 들어가 있죠. 집 주인의 월세 전환율, 그게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CPI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 5%고 미국은 8%가 넘는데 만약에 한국의 집값 반영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겠죠. 멀다고 하모님의 M2를 줄이는 거하고 QT를 하는 거 결국에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 통화량이 줄 가능성은 높은데 양적 긴축하면서 M2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죠. M2를 줄이는 방법은 양적 긴축 외에도 지급준비를 올리고 그리고 RP금리 올리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채를 QT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M2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QT와 M2를 줄이는 건 똑같은 상황은 아닌 거죠. M2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다. 이걸 제가 병행한다고 해서 제가 2종 격투기형 M2 줄이고 QT하고 QT하고 금리 올리고 세 가지 다 한다고 해서 발 공격, 다리 공격, 그라운드 공격까지 한해서 제가 2종 격투기형 긴축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유가에 대해서 제가 올렸었는데요. 거기서도 질문을 좀 몇 개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IA 리포터 이게 미국 에너지청이죠. 여기 보면 수요는 2021년보다 적고 리그 카운트라는 게 시추 광고수죠. 이거는 2021년보다 많다. 공급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데이터는 보나파이드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수요는 2021년보다 작은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고 리그 카운트도 2021년보다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원유 광고수보다 미국에서 더 중요한 건 정제 시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제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미국에 공급되는 원유량이 휘발유, 가솔린이 너무 작아서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도님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셨고 범인님께서는 한국은 갤런당 7천원, 미국의 비할바가 아니다. 미국보다 훨씬 높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도 환율 따지면 갤런당 6천원까지 왔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휘발유 외에 자기 본인 기름 넣는 거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하철, 버스, 택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버 외에 택시나 전철이나 버스는 거의 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전철 타려면 4, 50분 걸어가야 됩니다. 자전거로 가더라도 30분 이상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차가 아니면 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의존도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맛인데 저희도 죽을 맛입니다. 정말 이걸 빨리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